저기 하얀 옷 입은 청년같은 사람이 고마워요. 마스크 쓴 우리 하얀 옷 입으신다. 저분이 아까 유모차에 딱 끼어가지고 있는 그 유모차를 벌쩍 들어서 집어넣어 줬어. 안 그랬으면 사고 났죠. 이 엄마가? 아니 저 하얀 옷 입은 청년같은 사람이 그 사람이 도와줬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딱 지키고 보면 좋은 일 하는 사람 찍어요. 아이고 고맙네. 수고했네. 저기 문짝에 완전히 걸렸었어요. 걸어가지고 아주. 우리 80살 드시는 우리 언니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거 저기 언니 가는데 오산 가는 거 잘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러다가 방금 전에 그랬어요. 유모차가 저리 끼어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. 근데 저기 저분이 칭찬은 해줘야지. 어디서? 네. 들어갔어요. 저 안에 하얀은 이분. 저 안에. 아니에요. 네. 그래서 올려주려고. 고맙습니다. 네.